물장, 수프가 너 비상고야? 비상고 책인데? 여기도 하잖아 부자가 되려면 재학 수입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정말 많이 먹었을 때 그곳이 오셉으로 많이 먹었을 때 이곳은 또 한 번 더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근데 말이 돼 슈터 슈터출 연소는 5,000만 원이야 다 5,000만 원 이하야? 내가 말한 게 버팀목 전세자금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너한테만이야 진짜? 그거 없어, 아니라 본인한테만 먹을래? 뭘 먹을까? 앤벤션스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